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대책국가다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단기임대주택 4년 자동폐지 사업자등록을 자동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득세법상 세제혜택을 못 본다 왜 5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아파트가 아파트가 지금 1,2,1,2,3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제 혜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청을 찾아갔어요 구청을 찾아가서 이 두 채를 내가 장기로 임대하겠다 임대주택으로 장기일반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등록을 신청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돌아가라 돌아가라예요 등록 못해준다 아니 그러면 왜 돌아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근거가 뭐냐면 대책 발표일 이후다 이게 근거예요 대책이 무슨 대책? 7월 10일 대책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해가지고 와가지고 등록해 주는 거 이거 못한다 이거예요 이제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 하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개정되기도 전이니까 나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현행 법령에 의하면 내가 단기를 장기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환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장기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니까요 대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거든요 아니 법이 있는데 법령이 있는데 법령에는 나를 분명히 이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왜 대책이 내 권리를 뭉겨버리냐 이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서 가능한 일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도 없고 애견 가능성도 없고 내 신뢰이익도 보호를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2016년에 단기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아파트 이런 데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일을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이때 2020년 대책이 딱 발표돼 본 거예요 발표 대책이 발표돼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4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득세법 이상이 되려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5년 이상이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자동으로 연장이 됐다는데 4년은 말소를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면 5년이 안 되잖아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4년을 5년으로 전환하겠다 전환할 테니까 등록해달라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구청이 구청이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또 이때도 발표일 이후니까 아니 나는 지금 발표일 이후라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권리가 있다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있다 이걸 왜 구청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냐 대책일 이후니까 그러면 이 구청 공무원들은 적법한 행위를 했을까요 적법한 행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적법한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했을까요 적법합니까 적법합니까 법은 개정 전에는 이게 내 권리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유는 폐지가 되겠죠 폐지가 되는데 대책 발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권리가 그대로 이때도 권리가 있었고 이때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안 해준다 아니 권리는 있는데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안 해줬다 이거는 대책을 발표를 대책 발표자가 누굽니까 이 대책 발표자가 행정부 관료 아니에요 행정부 관료다 이거예요 법에 있는 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가 관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 같은 경우는 입법이 국회에서 해야 되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해가지고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기도 전에 모든 행정부가 법에 있는 권리를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행정부가 이렇게 권리가 있는 걸 이렇게 대책이 발표돼 버렸으니까 못 해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법적인 근거는 말을 안 하고 대책일 이유니까 대책일 이유니까 이게 근거예요 근거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그거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이다 한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국가배상 일단 국가배상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손해가 생긴 거죠 실제 실제 저녁에 이런 전화를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2002년에 부천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남편 명의로 사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를 2018년 2018년 5월까지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했는데 이 중간에 2007년에 2007년에 인천 쪽에 있는 아파트를 아파트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를 이제 세제 혜택이 있다 하니까 임대를 했는데 이게 언제 있냐면 2017년 4월 2일 날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4년짜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이렇게 저절로 가면은 이게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년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자동으로 자동 말소가 된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갔대요 세무서를 찾아가니까 세무 공무원이 아니 김영비 장관한테 따지지 왜 나한테 따지냐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세무 공무원도 맞죠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무 공무원한테 가서 따질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과세 요건이 뭐가 되냐면요 이 임대주택이 물론 이제 이게 5년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양도시에 임대주택이 그대로 지속이 돼야 돼요 임대요건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자동으로 폐지해 버리면 이게 지속이 안 돼 가지고 양도 비과세 요건을 혜택을 못 받은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도 임대를 지속으로 안 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예전에 타워팰리스 미분양이니까 양도세 100% 감면해 준다 해 가지고 독려해 주다가 나중에 이거를 비과세 해주니까 해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가 양도 차익도 큰 데니까 그래서 이제 타워팰리스는 베란다 면적을 커튼일 공법이다 해 가지고 베란다를 거실 면적으로 이렇게 합한 공법을 써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그 일정 면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면적보다 크다 해 가지고 비과세를 안 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주 처참히 깨졌습니다 1, 2, 3심을 그러니까 비과세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서 아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수를 써 가지고 안 해 주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윗분의 시각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일선에서 하는 세무 직원들 일선 직원 담당 직원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특성을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특별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세수 실적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면 특별 승진을 해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죠 근데 그게 말이 됐냐 했는데 다수결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소송을 우리 법무가에서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결국엔 다 깨졌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런 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비과세 준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사람이라는 게 남아의 이런 충청금이고 하다못해 개인의 남자도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부가 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하루 아침에 대책이라는 걸 해 가지고 어떤 일로 해 버린다 이건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말이죠 남녀 간의 연애도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너 나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국가가 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과세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연장해 주는 게 관행으로 이렇게 굳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행으로 굳혀진 신뢰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준다 자동 말소 해 버린다 그것도 대책으로 나와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식의 대책이 통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볼 때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전에 이게 70 대책 중에 취득세 증가가 있죠 2주택은 8% 3주택은 12% 하겠다 그러면 이때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대책 발표 그러면 이때 잔금 청산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잔금 청산이 근데 개정은 언젠가는 될 거죠 개정은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언론 기사를 보니까 행안부 관계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전에는 중가가 안 된다 이때는 중가가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행안부 담당자한테 제가 근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대책 발표일 이후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게 법치 국가가 아니죠 지금 이 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 이쪽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소급하는 거잖아요 소급하는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진정 소급입법 그러면 뭐 때문에 부진정이냐 라고 말을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양도니까 이때부터 이제 통용되는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가 진행이 되죠 취득이라는 거는 납세 업무가 이미 생겨버려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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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법 개정 이전에 취득세 납세 업무가 생긴 거니까 이미 완결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관계가 다 완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는 소급은 소급인데 이게 뭐냐 진정이죠 부진정이 아니고 진정 소급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세법을 다루는 지방세법을 다루는 담당자가 그런 말을 언론기사 말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법의 시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법을 다루는 한 정부의 관료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세법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세법을 오물짝조물짝 하고 있다 그 반정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천하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요 그냥 완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양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양도하고 양도나 취득이나 완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완결이 되어버리면 소급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2017년에 2017년 8월 2일 대책이 있었어요 2017년 8월 2일 대책이 발표됐죠 이 발표가 되는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가세 거주 요건 2년을 추가한 거예요 거주해야 된다 2년을 거주해라 그래야 내가 비가세 해주겠다 1세대 1주택도 이런 식의 대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됐냐면요 9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2017년 9월 19일 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때 1세대 1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런데 2년 거주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이후부터는 개정일 이후부터는 2년 거주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전법에는 2년 거주가 필요 없어요 2년 거주가 필요 없다 그러면 법에다가 부칙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전은 거주 안 해도 된다 거주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공간이 붕 뜨잖아요 이때 양도를 했어요 양도 이미 완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결이 사실관계가 납세 혐오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세법에다가 부칙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2.0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도 종정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오케이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칙에다가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이나 양도나 다 납세 혐오가 생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가 하는 일은 행안부는 왜 못 하냐 이거죠 기재부는 이미 이렇게 알고 부칙을 이렇게 교정한 걸 2017년에 했어요 그때 김동연 국무총리 시절이더라고요 아니 김동연 기재부 장관 시절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이게 합리적인 거죠 이게 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2018년 8.13 대책이 있죠 이때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8.13 대책이 근데 이때 개정은 언제가 됐느냐 하면 10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그거는 또 어떻게 할래요 이쪽은 또 뭐든지 오케이 종정규정 그러면 이쪽도 오케이이냐 종정규정대로 이거는 이제 새로 시행을 한다 하고 뭐를 시행을 했냐 뭐를 거쳤느냐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이제 양도세 중가 주택으로 보겠다 중가를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해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 주택에서 중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이쪽도 그러고 그러면 이쪽도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쪽에서는 중가를 중가 오케이 안 하겠다 중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부칙에다가 이거는 오케이 그냥 우리가 중가 안 하겠다 중가 안 하겠다 이거는 중가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묵묵부답 그냥 2013년 이후에는 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전금만 중가 안 하겠다니까 이거는 중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은 이때부터 시행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이게 문제죠 진정이면 무조건 위헌위법이고 부진정이면 뭐 적법하다 그 정도는 적법하다고 해 놓고 과연 이제 신뢰보호가 신뢰보호가 크냐 공익이 크냐 이래야만이 이게 합법이 되거든요 따져봐야 돼요 또 이제 그런데 일단 이게 뭐를 보냐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요 취득한 경우는 이때는 이제 양도 이 양도에 있어서 주택을 중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양도세 납세우면 이때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취득하더라도 이 이때 취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 중가 안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때 취득은 이거하고 13년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대책 8표일 대책 8표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이냐 후냐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관계는 취득이라는 건 이미 사실관계가 종료된 거예요 사실관계가 취득이라는 사실은 취득이라는 사실이 종료된 거에 대해서 양도할 때 이때 개정일 이후에 양도를 해도 중간은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은 안 해줘야죠 이미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된 사실관계 왜 이렇게 소급을 하냐 이거는 진정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중간을 받은 분들은 벌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벌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임차주택 그러면 애가 이제 거주주택이고 거주주택이고 임대주택이잖아요 임대주택이 이제 4년짜리가 이게 5년으로 연상이 전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8년으로 이렇게 장기로 등록이 안 돼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못 받죠 혜택을 못 받아 버리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고 임대주택 자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이거를 못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2년 거주라고 전제하고 못 받아 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수가 다주택자가 돼 가지고 다두체 중가가 돼 버리고 다주택이 돼 가지고 장특공이 공이 배제돼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과세가 피과세가 완전히 중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액 차이가 매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세자들이 그냥 미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미친 나라거든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절규입니다 절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었죠 2019년 12월 16일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때 이제 개정이 언제가 됐냐면요 2020년 2020년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오케이 했을 거죠 분명히 이때는 오케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조정대상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경우 거주기관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받던 것을 삭제해 가지고 앞으로 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종종 규정을 하고 이 경우는 세 규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전에만 오케이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소급을 한 거죠 소급을 소급을 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때 양도 경우에서 혜택을 줬다 이거예요 세제 혜택을 줬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도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하고 이 경우는 이미 이것도 완결된 사실이에요 사실관계가 이미 완결이 됐잖아요 이 완결된 사실관계에 있다가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혜택을 새로운 압세형무가 발생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관계가 완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준 거다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뭐 차이가 이전하고 이유가 뭐가 차이가 대책 발표일 이후 이전이냐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책 발표했다는 그게 무슨 법이냐 이거예요 법도 아니잖아요 법은 이때 개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현행법이에요 현행법이고 이때 이제 새로운 신법이 신법령이 적용되잖아요 신법령이 현행법령이 그러면 내가 가진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지 그런데 내가 대책 한번 발표했다 가지고 없던 걸로 해버린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법체국가가 아니라 이거 지금 대책국가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법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법보다는 대책이 우선인 나라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법으로 살아있는 권리를 대책이 막는 거 뺏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법을 개인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책을 해 가지고 현행 법령으로 보장 받고 있는 권리를 인정을 안 하거나 그 신뢰 이익을 뺏어 버리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대책국가로 하는 거고 만일 이런 식으로 대책이 먼저다 대책이 우선이다 하면 내키는 대로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키는 대로 다 한다는 주의 아닙니까 내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보면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 보면은요 지금 3법 개정안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애기도 보면은 지금 애기가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은 이때 이제 6개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만기 전 이 사이에 개학경신 여부를 통제하게끔 돼 있잖아요 누가? 이거를? 임대인이 임대인이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한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내가 더 살겠다 하면 무조건 집주인은 네 알겠습니다 임차인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뭐 하려고 재산세 내요 재산세 내고 종부세를 뭐 하려고 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차인이 다 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 재산권 소유권에는 소유권의 내용은 내가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 유지 관리 뭐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처분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는데 공익이 더 크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입자의 거주 안정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은 평생 동안 세입자 살아라 우리가 대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산권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말은 이제 이상이죠 이상인데 현실이 그렇게 되겠느냐 현실이 이상처럼 현실이 돌아가질 않는다 현실은 냉정하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러면 이게 임차 임대인들은 재산서를 내고 왜 종부서를 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위헌이다 법을 만들면 분명히 나는 이거는 분명히 위헌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헌 소송 해야죠 이제 불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과태료를 맞든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 맞으면 행정소송 통행하시고 위헌법률 신청을 들어가고 그리고 헌법소원 요건 찾아가지고 요건에 맞춰서 이제 헌법소원 하고 이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거절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 5% 연 5% 개정을 하면 연 5%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못 받으면 기존의 임대차 임대인한테도 다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기존에 왜 이때 이제 만료가 이때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갱신해야 되는 이 사람들도 신규 말고 신규는 당연히 적용되고 갱신도 이 사람들 갱신할 때도 무조건 5% 된다 이거죠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권 침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규 그러니까 신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종전임료 이 신규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게 이제 임대인이 A라는 값하고 이렇게 임대차 관계를 했다가 이제 의라고 이렇게 신규를 해요 그러면 의라고 할 때 내가 이때 이제 400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500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된다 4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까지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이 임대인이 옛날 사람을 너무 불쌍해 가지고 가령 이제 10만 원만 받았다 10만 원만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맨날 1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10만 원에서 5% 올려봐요 얼마 됩니까 10만 5천 원 됩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임대차 관계를 하다 보면 뭐가 안 되고 전세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깎아 버리죠 깎아 가지고 가령 이제 400만 원 받다가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자꾸 안 나가면 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받다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올려 가지고 4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 버린다 그러면 한 번 깎아 버리면 이제 평생 덫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 임대인들은 절대 안 깎죠 무슨 코로나 사태가 와 가지고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우리가 임료를 깎아 줍시다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이제 정부 시책에 동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깎아 주는 일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더 이렇게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보면은요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즉석 편의점법 편의점법 같다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뚝딱 만들어 버린다 이거 뚝딱 뚝딱 만들어 버리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냥 물 부어 버린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산분 나오면 그냥 막 아무 때나 물 부어 버려가지고 얼른 얼른 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즉석 그냥 뚝딱 한번 법 만들어 버리고 뭐가 이렇게 아셉 좀 뭐를 해라 하면 뚝딱 뚝딱 이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이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막 의원들이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러면은 법과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원칙이 없다 개정안을 법을 만들면 법을 개정을 하면 개정안을 내고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청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를 더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설법률주의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정성 최대한의 기존의 신뢰 그 법에 믿고 다른 그 사람들의 신뢰 이익은 해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불리하고 만약에 이제 공제를 얘기에서는 50%를 해줬는데 이쪽에서는 10%만 한다 이렇게 불리하게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내가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준비들을 해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원래 입법 기술이죠 근데 이런 식의 경과 규정도 없이 그냥 대책 발표되버리면 대책 발표일 이유는 무조건 새 규정으로 해버린다 이렇게 불리한 규정을 써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입법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세법 역사에서도 물론 이제 위헌의 역사가 많아요 조세 이쪽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입법 한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보다 대책이 우선하고 이런 경우는 다 제가 볼 때는 불법이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권리를 그거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혜택을 안 주고 싶으면 법을 빨리 개정을 하면 되죠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되는데 법령을 빨리 개정도 안 하고 대책 발표했다고 무조건 내일부터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문제점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임대차 단기 4년 자동 말소 건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조세 저항 이라는 검색어를 올리면서까지 이제 반발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침해를 신뢰 이익을 침해 받은 부분은 불복을 하셔야 됩니다 불복을 하시고 행정처분이 아직 아니고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라든지 헌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 불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셔서 그 대가를 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짜 속에 가시 있습니다 항상 대가를 주고 뭘 받는 것이 그게 사기꾼을 멀리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